아 계속 던지고는 있는데 고등어는 더 이상 안 잡히네요 고등어는 나가리나가리 내 영혼도 우주 밖으로 나가리 와 여러분 여러분 간만에 짬을 내갖고 오랜만에 동해바다에 나왔는데 이게 웬 말입니까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날씨 꼬라지 좀 보십시오 빗방울도 지금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데 아 던지기도 전에 망한 것 같습니다 분명히 어젯밤에 날씨를 확인했을 때는 맑음으로 나와갖고 아침에 확인도 안하고 짐을 바리바리 싸서 도착을 했는데 비가 막 쏟아지면서 어쩜 좋습니까 아 미치겄네 할 수도 없고 안할 수도 없고 암튼 어찌어찌 신용이라도 왔으니까 신용이라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씨 욕을 안할 수가 없네 아이씨 브램 아이씨 비가 부슬부슬내리는거 화면으로 보이시죠 어 지금 암튼 아 저 캠이 닳아갖고 아이씨 찐낙을 던져놓기는 했는데 정갱이 새끼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이씨 오늘 환장하건데 어떻게 할까요 아이씨 고생하지 말고 그냥 어디 가까운 여관이나 모텔이나 잡아갖고 아이씨 미쳐버리겠네 이씨 어쩌자는 거야 지금 어떻게 하라고 아이씨 미치겠네 지금 시간이 몇 시지 아이씨 몇 시인지도 모르겠어요 한 7시 정도 된 것 같은데 암튼 조금만 있다가 조금 더 짱구를 한번 굴려보고 판단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상태로 내일 아침까지 있는거는 너무 아닌 것 같아요 오 입질인가? 어 뭐가 쭉쭉 땡기기는 하는데 그쵸 그쵸 어이씨 지금은 장어가 없을 것 같은데 뭐지? 오케이 오케이 뭔진 모르겠지만 무른 것 같아요 아이씨 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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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보자 어 뭐 있다 뭐 있다 뭐 있다 아이 장어인가 아이 상어만 아니면 된다 근데 장어 입질 같기도 하고 뭔진 잘 모르겠어요 어 어 빠졌다 빠졌다 아이씨 아이씨 부랭 아이 기분도 그지 같은데 아이씨 아이씨 아아 여러분 여러분 오늘 첫쑡입니다 첫쑡 아 아 어김없이 예상한대로 정갱이 아지새끼가 한 마리 올라왔네요 가을이 왔구나 가을이 왔어 우아 이게 어디냐 이게 어디냐 너무 반갑네요 우와 대박 아무튼 오늘 쳤으니까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쥐가 쑥 들어갔다가 나왔거든요 정객이 두 마리가 물었나 봅니다 대박이죠 으쌰 없네 어? 아니다 이따 뭐야 어이 그지같은 한 마리 있네 반짝반짝 이쁘죠 잘 가거라 멍숭아 뿅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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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등어 같습니다 고등어 으쌰 어이씨 왔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어이씨 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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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게 얼마만에 잡아보는 고등어냐 어따 치는거 보세요 좋습니다 으쌰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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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쌰 으쌰 고등어인가 정객인가 헤헤헤 모면 어떻습니까 아 예쁘게 생긴 고돌이네요 사이즈는 한 2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가만있어 아따 간만에 손맛을 보네요 어 물지마 물지마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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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놔 내놔 아 반짝반짝 예쁘게 생긴 등어등어 고등어 에 첫수니까 첫수는 아니지만 아무튼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쇽 아이 비싼 지랭인데 정갱이 새끼가 문거 같아요 암튼 꺼내야겠죠 아이 이놈의 새끼 으쌰 아 계속 던지고는 있는데 고등어는 더이상 안잡히네요 고등어는 나가리나가리 내 영혼도 우주 밖으로 나가리 자 지금 해가 슬슬 뜨기 시작하죠 지금부터 오늘의 주인공 삼치를 한번 때려보도록 하겄습니다 아 지금 파도가 조금 거칠어갖고 잘 될지 모르건데요 아 쇼파이트 쇼파이트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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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쌰 오케이 오케이 아샤 아 빠졌다 빠졌다 씨 한잔하건데 아이 씨 아유 씨 아이 생각처럼 신나게 안 묻는대요 어떻게 된거지 아유 씨 아이 아까 놓친 거 아까워 죽건데 아이 메탈이 너무 큰가 아이 씨 짜증나 씨 아 아 아 진짜 뻥 안치고 잡아서 들어 올리다가 털렸어요 설상가상 카메라 배터리도 다 돼갖고 찍지도 못했습니다 아 오늘 뭐 되는게 없네 아 아 아 아 하늘은 또 왜 이렇게 이쁜거야 하하하 암튼 지금 시간이 아침 7시 정도 됐는데요 더이상 힘들어서 못해 먹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다음에 만나요 안녕 핸드폰 들고 있어갖고 빠이빠이도 못합니다 암튼 안녕 다음에 꼭 다시 만나요 안녕 뿅 뿅